그 다음으로는 우리 반도체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 김인수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을 한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수도권 개발을 제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만큼은 용인해야 되겠다는 것이 물류라든지 주변에 접근 환경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반도체만큼은 생사가 걸려있는 거죠, 국가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3전 얼마가 하냐, SK하이닉스 어떻게 되느냐, 랜드 플래시, 식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는 반도체는 TSMC처럼 비메모리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운드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캠니스까지 갈 수밖에 없는 대세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300조 투자해서 용인해 가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좋지 않아요, 용인. 용인해준다. 날카로우시네요. 용이 되려고. 그렇죠. 국가가 용인해준 거죠. 이제 용이잖아요, 용인. 뭘 터뜨린. 소장님하고 방송하시면 참 노력 많이 하신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큰 그림이 대충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 한때 우리 미국에 가야 된다. 미국에 가서 미국이 칩 반도체 제조법 이런 거 막 제정하고 그러면서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미국에 와라. 라고 얘기해서 갈 준비를 다 하고 TSMC도 벌써 짐 싸서 가서 이제 딱 터 닦고 있는데. 에리조널에. 그렇죠. 거기다가 뭘 확 뿌려버리는 거죠. 돈이 공짜가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간섭 좀 할게. 그래서 기술도 좀 봐야 되고 재무제표도 볼 거고. 초과이익도.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아니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 내정간섭이야? 이런 쪽으로 나오고 싶어요. 거기다가 중국에는 또 이거 이거 못다 해서 가면 돈 받게 되면 또 이제 캐파가 옛날 거는 레거시 공정 같은 경우는 10%까지 용인해줄게. 그런데 그 첨단공조는 5% 이상 가면 안 돼.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 쪽에서는 이거 가는 게 더 가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반응이 나와요.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 이제 뭐 오스틴 공장 하는 거는 일단은 가고 나머지도 키울 거는 한국으로 할게. 그러다 보니까 300조를 한국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북미로 가서 그쪽으로 뭔가를 가서 좀 드라이브를 걸까 하다가 노노노 안 되겠다. 그냥 우리한테 딱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평택 쪽에 P5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쫙 짓고 있는데 똑같은 규모를 용인해 짓습니다. 아 결국 이제 반도체가 국내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정말 이제 운명이 걸린 생사가 되려있는 이 반도체 경쟁에서 결국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큐슈의 TSMC 합작 공장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는 여하튼 메모리는 됐고 중국이 못 따라올 수 있는 시장이 그래도 TSMC 쪽에 비메모리나 쪽구쪽 아니겠느냐 또 펜미스 쪽 아니겠느냐 설계 쪽 아니겠느냐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봐야 아직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은 저 밑에. 그렇죠. 뒷소리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한다고 하더라도 한 12인치 정도. 12인치면 DB하이텍이 한 8인치 정도.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는 밑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따라와서 그런 저가로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건 막 해서 아마 그쪽 라인은 중국이 다 잠식할 거로 봅니다. 저가형. 수치가 작을수록 정밀적이고. 지금 2나노 3나노 얘기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중국이 커가는 걸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2차 논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더 국내 업체들이 숨통을 트이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쪽 매출 비중이 거의 40%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성비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운드리 쪽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메모리는 사이클 비메모리 쪽은 어떻게 dsdmc 잡나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그렇죠. 이은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그렇고 일단 반도체 이야기는 정말 일주일에 우리가 한두 번은 매일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제일 궁금해요? 뭔가 개인 투자자로서 반도체 쪽 종목에 뛰어들어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뭔가 제일 궁금해지는 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국내 반도체 굴제 기업이 워낙 크게 삼성,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어팡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 돌아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 시장의 방향이 반도체 시장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언제쯤 안전이 됐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요. 좀 소부장 쪽이 또 역시 강하더라고요. sf2a가 반도체 이런 종목들. 네. 그러니까 이게 녹화일자 기준으로 오늘 나왔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 실적 나왔죠.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압도적인 1위는 삼성전자, 2위 sk하닉스 그리고 또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아마 압도적이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어차피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어팡을 똑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체크를 많이 하죠. 그걸 보고 그다음에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체크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선도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면 이런 거죠. 마이크론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다 자르고 감산도 50% 하고 난리예요. 일단은 뭐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앵커님께서는 아마 소장님이 좀 이따가 한 500만 원 주실 거예요. 주시면 이거 가지고 sk하닉스 사라.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지 않아 한다. 그러니까요. 주모도 4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사시겠습니까? 근데 500만 원을 그냥 주신다면 사야죠. 다른 거 살 수도 있습니다. 아, 다른 거 살 수 있나요? 아, 그러면 다른 걸 사야죠. 아, 다른 거 사시고요. sk하닉스 안 산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민수 대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사야 된다는 게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게 다 본인 돈이 쓰시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내가 답을 해볼게요. 우리 김민수 대표의 질문은 이런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산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어두우니까. 근데 우리 김민수 대표가 종목킹이 되는 이유는 6개월 뒤, 1년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사서 비싸게 파는. 지금 사진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일의 날씨로 추정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고는 아, 이럴 것 같네.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증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강사 한번 드려야겠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냥 믿고 좀 될 거 아니에요. 좋아요, 구독.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셔야 이혜은 아나운서, 김민수 대표, 배종산 소상. 오래 갑니다. 오래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은 들 거예요. 자기가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주식 투자 경제 가이드 프로그램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전 세계에 하나야. 그래요? 미국 가도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다 재미없어. 코드가 또 맞아야 되니까. 기로해. 노. 근데 우리는 예스. 자, 그래서. 자, SK하인님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예전에 반대로 볼게요. 한 2020년대 초에 삼성전자 9만 원 갔다가. 막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한 6개월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이래요. 최대 실적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몇십조씩 돈 버는데, 주가는 줄줄줄 빠집니다. 내려갔죠. 왜 그럴까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반대로, 이번에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에서 적자 나올 수 있습니다. SK하인스도 1분기에 거의 2, 3조 때 적자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 빠졌고, 이건 반댈 거 아니에요. 적자 나게 되면, 여기가 바닥 아니야? 주가는 더 안 빠지고, 버티자가?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그러다가 이제, 재고가 줄고, 사이클이 돌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기지개를 피겠죠. 지금이 살 때입니다. 살 때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 때는 아니에요. 살 때는 아니고. 선을 그어주시네요. 네, 취소입니다. 모을 때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차곡차곡. 차곡차곡.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500만 원 주시면, 그걸 가지고, 오늘은 보자, 8만 7천 원이네, 그러면 10주 사고. 기다렸다가 또, 뭐 딴 거 하다 보니까 2% 빠졌어요. 또 10주 사고. 이렇게 해서 모았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500만 원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500만 원이 한 2년이 지나면 2,500에 돼 있을 것 같아요. 수수료 떼가실 건가요? 뭐? 내 돈이잖아, 이러면서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 얘기 이만큼 하다가, 끝날 시점 무렵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2025년 가게 되면, 슈퍼빅 사이코. 아, 2000 몇 년죠? 살짝 불려주셨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고, 우리 좀 힘든 거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김윤수 대표님처럼, 저도 이제 이 시장을 보면, 좀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왜 지금 연준의 금리도 조금 조정되는 그런 조짐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시장의 변환에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가 왔을 때 모든 걸 걸지 말고, 그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시장은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조금씩 우리가 집 안에 들여놓으면 되잖아요. 집 바깥으로 내뒀던 것들을, 그 곳관을 조금씩 채우면, 정말 배박이 터졌을 때는, 곳관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으로, 정말 효율성 높기에 딱 채워져 있겠죠.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러면 반도체도, 아까 우리 이은행,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부장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몸집도 가벼운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요즘 정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나는 작은 종목들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일단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여러 가지 있다고 하게 되면, 메모리 사이클과 똑같이 움직인 거는 SK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 대응하시기는 좋을 것 같고, 그보다도 초과 수익률을 노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반도체에서, 메모리 쪽에서 전공정, 후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 같은 경우는 웨이퍼 직접 제작과 관련된 쪽이죠. 그렇죠. 후공정은 다 만든 거 가지고, 패키지, 포장, 테스트 이런 거 하는 쪽이죠. 그런데 이쪽도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 집중한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신경 안 써요. 이쪽 키우겠죠. 그러니까 이쪽 업체들도 앞으로는 좋아질 거로는 보는데, 전공정 쪽이 먼저 사이클과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죠. 그쪽에 대한 업체들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종목이 이만큼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녹색창 가셔서, 아니면 센티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센티비 나오죠. 반도체만 검색하셔도 유튜브 쫙 나오고, 다 센티비에서. 센 거 가야 됩니다. 거기서 전공정 장비 쪽 대부분 다 많이 들어봤어요. 원익 계열도 들어보고, PSK, 테스트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거 대충 봐서 그냥 2000, 반도체 사이클을 했던 19년도, 20년도 그때 실적 흐름들하고, 이번에 확 꺾였겠지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이렇게 몇 개 해서, 그게 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요일 날 오후 2시 한 25분 지점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제가 방송 출연하는데, 오늘 장마감 직전에, 거기서 제가 쭉 불러드렸거든요. 다시 보기를 보시면, 한 30여 개, 25개 정도 30여 개 기업을 불러드렸기 때문에. 반주체 장비사요. 팸리스하고 제가 파운더리 쪽으로 불러드렸기 때문에. 오픈북이네, 오픈북. 좋아요, 구독.